어서 오십시오. 아이고, 내가 지금 근데 같이 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. 어, 되게 와요. 아이고! 아이고! 아하, 사실 은혁 씨 어머님이세요. 어머님! 은혁이 형이 저희 콘서트장에 이거 보내주신 거예요. 진짜 어머님이 저를 진짜 너무 좋아하셔서. 안녕하십니까. 어떻게 나 여기서만 보고 가도 되는 게. 무슨 말씀이세요? 얼른 들어오세요. 아니에요. 안 돼요. 얼른 들어오세요 빨리. 아니야, 안 돼. 들어오세요. 너무 좋아하시네. 우리 정말 좋아하시네. 엄마가 너 어느 정도 찐패이냐면. 응. 너의 모든 정보를 거의 다 캐고 있어. 오, 진짜? 거의 다 캐고 있어. 어, 생년월일 알아, 엄마? 아니, 그거야 기본 아니겠어? 어, 뭔가요? 뭔가요? 96년 11월 1일. 우와! 아이고. 울산에서 태어났어. 언양에서 태어났어. 언양에서 태어났어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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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가족관계. 가족관계야 뭐. 이남의. 이남 제가 첫째. 그런데 다 우애가 더 크지. 찐팜이시구나. 찐팜이시구나. 한원이 했던 프로그램 기억나는 거 뭐가 있어? 파시토랑. 응. 톡. 톡하원, 네네. 톡하원 25시. 부를명. 오. 안방판사? 우와! 그거. 그거 한다고 나와. 네네네네. 맞습니다. 찬스 인증. 고마워요. 아니에요. 나한테 행복을 줘서. 나한테 행복을 줘서. 아유. 저런 말 들으면 진짜 너무 행복하시겠어요. 오래두름돌해. 잘해줘야 돼요. 그럼요. 오래두름돌해. 잘해줘야 돼요. 아유. 너무 보기 좋아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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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말이 없어. 아유. 나 미안해서 가야 되나 봐. 아니에요. 아유. 이렇게 바쁜데. 해야 되나 봐. 아니에요. 아유. 이렇게 바쁜데.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.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. 보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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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있고 싶잖아, 지금. 너무 편안하게 있는 듯이. 나 미안해서 그렇지. 바쁜데.